안녕하세용 자기노 이 아이고 광고 아니고 네톤네사 아이고 이거요 이거 목소리로 해볼까요 여기 자 여기가 하나 하나 해볼까요 여기 여기는 소리가 안 나요 그냥 이런 소리가 없어 뒤집어 줄게요 시작 툭 툭 툭 툭 일단은 다 눌러서 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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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자자 지금 이걸 다 눌러서 뒤집어야되는데 오마이갓 안녕 안녕 잠깐만 이 소리가 아니야 이 소리도 아닌데? 이 소리로 해볼까요? 그냥 가윗소리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다 자 이거는 일단 아나도 아니 이거 말고 그 다음 팝이 제일 얇은걸 눌러볼게요 소리가 별로 안나요 얇은거여서 다시 우린 집에 이렇게 반기 찌는 사람이 있거든 아까 해봤을때는 얘가 진짜 잘했어요 맞아요 그래 이 소리 방구 소리 같지 않아요? 저희 집에 세일자로 이렇게 반구 끼는 사람이 있어야 좀 드럽더라도 다시 이렇게 놓으면 안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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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상 편좋은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자 다음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 바이 방 방 방 방 방 방